네 지금 12월 23일 라이브가 끝나자마자 공지를 찍습니다 저희 12월 31일 밤 10시에 2017 겨울서점 시상식 겸 연말 결산을 라이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제가 꼽은 2017년에 읽은 가장 좋았던 책 베스트 3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할 거고요 그 외에도 약간 잡다한 시상식 올해 최고의 홍차라든가 올해의 공로상 올해 최고의 피로회복 공로상 등의 2017년의 다양한 베스트들을 꼽아볼 테니까요 우리 연말 같이 마무리하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2월 31일 밤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봬요